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불안 불안한데 계속 가긴 가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글쎄요. 그 불안 불안한 것들이 조금 더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은 좀 있었죠.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적 시즌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실적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물론 나빴던 종목들도 있지만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강한 유동성에 힘입어서 그런 종목들이 더 수급이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나타났고 그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이번 주를 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느낌 있었던 그런 흐름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이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월요일입니다. 언택트의 포효 믿으라고 했잖아. 라고 달아봤습니다. 일단 NHN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이 종목이 뭐 이번 주 내내 이번 주가 아니죠. 거의 위기가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은 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의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것으로 신한금융 투자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NHN 한국사이버 결제의 주요 고객사들 한번 살펴보시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G마켓, 이베이, 11번가, CJ몰, 네이버, 다음, 다음이 뭐죠? 옛날 자료라서 다음인가? 아, 다음이 있죠. 다음이 있긴 있죠. 그리고 위메이프, 쿠팡, 티몬, KT, 네오이즈, 넥슨, 배달의 민조, 요기요, NC소프트까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아마 이번 달, 지난달 안에 한 번 이상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이 아마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KG 이니시스와 함께 두 종목이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1분기 실적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아예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상승이 아니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 뿐만 아니라 통신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LG유플러스가 특히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SK텔레콤과 KT는 조금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LG유플러스가 선방을 해주면서 LG유플러스의 주가가 이 두 종목을 같이 끌고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언택트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결제가 가장 먼저 최근에는 떠오르기는 하지만 이런 통신들도 잘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G가 최근 들어서 조금 쉬고 있기는 장비주 중심으로 좀 쉬어가고 있기는 한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면 조만간 어떤 이슈와 함께 좀 불이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내내 가장 좀 핫했던 섹터는 지난주가 뭐 카카오 네이버였다며 이번 주는 그 전자결제주의 흐름을 그대로 받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와 KG 이니시스 중심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땡큐 린저씨 뭐 이것도 당연히 언택트의 좀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NC소프트가 내수에서는 거의 대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실적이 일단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1년 사이에 이만큼이나 늘었습니다. 음 영업이익단에서는 2배 이상 늘었죠. 3배? 3배네요. 네 795억에서 2414억까지 늘었기 때문에 NC소프트의 주가도 보시다시피 한 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내수의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내수에서 이 정도의 강한 실적을 냈던 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NC소프트가 이번 주에 게임주를 이끌어갔던 그런 흐름이 됐었고요. 제가 이거 검색을 좀 해봤는데 메리트 종금증권의 자료입니다. 어 국내에서 스마트폰 그 게임 매출 순위 한 번 살펴봤더니 일단 19년도 내내 1등을 달렸던 게 리니지M이었습니다. 리니지M이 쭉 선두를 달리다가 리니지2M이 나오면서 선두를 내줍니다. 근데 리니지2M이 1등을 쭉 갔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리니지M이 2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리니지2M과 리니지M이 다 이 NC소프트의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게임이 계속 NC소프트의 실적을 이렇게 퍼다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린저씨 분들께서 굉장히 집에서 게임도 많이 하시고 결제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놀랄만한 그런 실적이 나왔던 것 같고 이렇게 두 게임이 계속 이렇게 탑투를 같이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뭘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이게 구글 트렌드 검색인데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요. 2020년 3월 이후에 왓투두에톰 집에서 뭘 하지? 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의 이런 구글 트렌드 검색 트렌드가 이만큼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계속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임주의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넷마블은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고요. 넥슨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언택트 얘기를 계속하면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판이 좀 깔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회가 좀 주어졌는데 결국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회를 잡는 것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판이 깔려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기업, 뭐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이번에도 더 뛰어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 K-드림팀이 시동을 걸었다. 진짜 드림팀이죠.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봤던 드라마가 기억이 나는데 영웅시대였나요? 거기서 이제 삼성가와 현대가의 그 어떤 창업 과정들을 창업주들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까지 제작됐을 정도로 삼성과 현대는 약간 그냥 투탑 이런 느낌이 계속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제 삼세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 SDI에서 이제 현대차의 향후 배터리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소하자. 우리가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서 삼성 SDI 천안공장에서 두 사람이 독대를 했다고 하죠.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덕분에 삼성 SDI가 엊그제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에코프로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삼성 SDI와 이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가장 또 최대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두 종목들이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떤 느낌을 살려줬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일단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대표적으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2차 전지, 2차 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충전지라고 얘기하죠. 건전지 같은 것들이 다 충전지에 속하는데 모든 게 다 양극과 음극을 연결해주는 전해질, 액체 전해질을 갖고 쓰는 리튬이온 전지로 만들어졌었는데 이 액체 전해질 때문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전해질이 물로 돼 있어서 이게 너무 큰 열이 가해지면 이게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이 갑자기 뭐 이렇게 펑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공장에서 불이 몇 번 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리스크 요인으로 2차 전지주에 작용을 해왔었는데 이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면 그 화재 위험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보시다시피 크기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죠. 계속 이만큼으로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고체 전지로 가게 되면 부피는 줄고 용량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전지로서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라고 해서 이제 현대차에 납품하는 전지들에 대해서 전고체 전지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기가,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뭐 2030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야 했던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요타가 몇 분 만에 충전하는 전고체 전지 전기차를 2022년에 시판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올해 나온 게 아니라 2017년부터 나와 있었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아쉬운 감도 있죠. 조금 빨리 움직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감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도요타가 이 2022년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조금 뒤처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30년이라는 목표가 그거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겠고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삼성 SDI와 에코 프로 BM 같은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있는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오랫동안 실적의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시젠. 오늘도 정말 핫하죠. 사실 오늘은 핫하다고 하기보단 콜드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오늘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코로나19가 만든 실적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은 좋았지만 뭐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시젠이 이제 수출 증감률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2020년 4월이 마이너스 24%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죠? 2020년 4월이 가장 글로벌 코로나가 가장 좀 확산이 많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진단키트 수출 현황은 보시다시피 1월, 2월, 3월, 4월 늘어나는 그 클라스가 다릅니다. 4월에는 뭐 2억 달러가 넘게 지금 판매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중심에 시젠이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시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이 818억 원, 197%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98억 원. 이건 584%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 2, 3월이 1분기고요. 4월부터가 2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고 매출액은 한 2,500억 원, 77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1,349억 원, 2,80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상한가에 올라갔던 건데 글쎄요. 그 주가가 확실히 좀 납득할 만한 주가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주가의 흐름이 또 판단을 해줄 것 같고요. 종가까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확실한 실적을 내준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걸려있더라고요.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투자주의로 일단 오늘 지목이 됐어요. 보니까 61만 주 정도를 사셨더라고요. 매수만 61만 주를 하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투자주의 종목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이걸 보고 판단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즌이 실적을 와 이만큼이나 냈네 하고 야 이거 상한가 간 거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사실 어 뭐야 이거 약간 뭐 섞여있나? 뭐 약간 이상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아무튼 시즌이 2분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게 앞서 보셨다시피 4월에 어떤 진단키트의 수출액수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거기까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식료품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J제일재당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영업이익이 조금 정체 추세에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54% 증가했다면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죠. 1분기에 실적을 좋게 내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업들은 다 좋았지만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역시나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CJ제일재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흐름들을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배달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또 많이 늘었고요. 1월보다도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난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 2월 결제 금액을 보니까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마켓의 결제 금액이 뭐 136%, 150%까지 증가했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집에서 이제 시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또 이제 나가서 편의점에서 뭐 요기거리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제로페이, 제로페이로 이제 서울시 상품권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그 큰 마트나 이런 백화점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도 약간 이번 기회를 어떻게 좀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GS에서 서울 강서 사랑 상품권 사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가 붙어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가장 좀 고민 안 하고 뭔가를 살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또 저런 식자재도 많이 사고 좀 생각보다 비싼 것도 많이 사보고 뭐 와인 같은 것도 사본다 그러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와인 뭐 십선 뭐 이런 거 편의점에서 살만한 거 이런 것도 쭉 올라오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식료품 뭐 편의점 이렇게 다 같이 좀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오리온의 주가도 과자 많이 사겠죠 편의점에서 그리고 GS 리테일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식료품 확실히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나왔을 때 뭐 다른 데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쪽으로 식료품도 잘 이렇게 잘 먹고 잘 이겨내는 그런 흐름을 그런 생활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이슈 브리핑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결국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우리 생활의 어떤 변화들이 이번 주에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그대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느낌을 주게 될지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